이종섭 호주대사가 29일 변호인을 통해 외교부 정관께 주어주대사직을 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사회를 표명하고 꼭 수의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의 빠른 조사를 계속 요구해왔다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예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꿈쩍도 안하고 있던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회를 표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상황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종섭 사회를 통해 공면 전환을 누린 것일까요? 아니면 독박에 계속 내몰린 이종섭 호주대사가 자신 사퇴를 통한 자기 살길 마련을 시작한 것일까요?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회를 표명하기 전날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일본 노영희 변호사는 스픽스 정치 분석에 출연해 충격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나무당 노영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이종섭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송영길 대표 접견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노영희 후보의 인터뷰 내용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나무당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3년은 안 되겠다라고 싶은 분들한테 우리는 아이템이 이런 게 있어. 이걸로 탄핵 될 것 같아. 법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소나무당이 이종섭 문제 계속 걸고 넘어. 이종섭은 거의 확실해. 이종섭, 최수근 상병과 이종섭 문제. 이종섭은 거의 확실해. 이게 왜 그러냐면 박정은 대령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원래 박정은 대령이 송영길 대표 구속되기 전에. 여기서 조용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서 진짜 조용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대. 조용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니까. 송영길 대표 구속되기 전에 박정은 대령이 나를 도와주시오. 상황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SOS를 먼저 쳤대요. 송영길 대표에게. 송영길 대표가 5선 의원이고 민주당의 원로이고 당대표도 했고 인천시장도 했잖아요. 그 사람 성격이 까칠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안 쓰겠죠? 진짜 돈은 없더라.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강직하게 한다는 인상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박정은 대령이 와가지고 당신은 타협하지 않을 것 같다. 나를 도와달라.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변이제하고 같이 어울리게 된 거예요. 송 대표가. 그러니까 변이제의 태블릿 PC까지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민주당 대표였던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검찰도 그렇고 어쨌든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우리는 봐요. 그러고 나니까 박정은 대령이 손에 뻗을 수가 없잖아. 그러네. 그 최수근 상병 문제도 거기서 그래서 우리 라인이랑 끊겼던 거예요. 원래는. 제가 며칠 전에 송영길 대표 접견하고 와가지고 이 사실을 정확히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좋다. 우리 최수근 상병 얘기하자. 게다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종대 의원이 최수근 상병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김종대 의원이 나의 보좌관을 하겠대. 내가 국회에만 들어가면. 진짜? 6개월 동안. 그거는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최수근 상병 사건은.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이거는 거의 점선이 실선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봐요. 그래서 이종서 특검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내놓는 건 이종서 특검이고 우리는 박정은 대령의 그런 상황을 원래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송대표를 안 풀어주네요. 아니 그러면 혹시 그때 박정은 대령이 송대표한테 뭔가 하기 전에 박정은 대령을 도와줬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 명도 저한테 관련 사실을 쭉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다른 수사관들이랑 같이 들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전화 왔던 내용. 그거 혹시 녹취된 거 있을까요? 아니 저는 초기부터 그게 제일 궁금했어. 저거 있나 없나 몇 명이 들었다는데 있대요. 스피커폰으로. 있대요. 나는 있다고 들었고 내가 안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있다고만 들었어요. 이건 날 걸 수는 없어요. 난 있다고만 들었고 내가 안 갖고 있다고 말했으니까 다만 그 배후 인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이종섭을 통해서 왜 사단장을 그렇게 감싸고 사단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왜 격노했느냐 사단장을 과실치사죄에서 빼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장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사단장의 관계가 도대체 뭐라고. 사단장이 격노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과실치사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고. 투스타잖아. 투스타.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데 격노를 한 데다가 이종섭이가 멍청하게 그 이전에 그냥 박정훈 대력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받고 알았어. 알았어. 해놓은 거 전부 다 뒤집느라고 중간에서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해놨거든요. 이것까지 다 무만시키고 그 밑에 있는 신범철이라든가 임종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입을 막아야 되니까 지금 다 공천이 돼가지고 내보냈잖아요. 그런 것 같아. 지금. 이 모든 일련의 흐름이 결국 이 사단장 때문이란 말이야. 핵심은 사단장을 도대체 왜 보호했어야 되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이해가 안 돼. 생각해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지. 난 이해가 안 돼. 생각해봐. 진짜 안 돼? 사단장을 보호할 정도. 사단장은 동급이. 누구를 보호할 때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까발려지면 큰일이다라는 얘기잖아. 그 사람이 까발려지면 결국 내 정권 유지를 위태롭게 할 만큼 큰일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단장이 까발려지면? 사단장이. 그 사람이라는 건 아니죠? 여기서 그 사람은 이 사단장. 이 사단장이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단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도 뭔가 구명을 하든지 뭐든지 하겠죠. 이 사단장이 그렇게 위험 속에 빠지게 되면 같이 위험에 빠지니까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단장. 내가 말하기가 너무 곤란한데. 이 사람을 결국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장 자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걸 그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도이치부터 주가 조직할 건 가지고 한참 우리들이 그냥 100만비를 찍고 그랬잖아. 가장 핵심은 뭐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오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아니, 근데. 그게 다 한퀘에 흐른다고 생각한다고. 한퀘에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02로 시작해서 이태운으로에서 용산에서 전화가 갔잖아요. 전화 간 것까지는 팩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탠스가 완전히 변해. 국한부 장관, 이종섭이. 그러니까 이 사람 모르고 있었다니까. 그때까지도. 그랬을 수 있지. 멍청하게. 그러니까 내일 보고해라 이러고 이리로 넘어갔던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사단장 말고 다른 어떤 세력이 움직였을 수. 분명히 움직였겠지. 사단장이 직접 이게 아니라. 이건 아니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될 누군가 더 윗대가리가 있다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고. 더 윗대가리가 누구겠어? 뻔하지. 이 02로 시작해서 용산에서 전화가 간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누구냐에 따라. 그래서 정보공개 관련 청구 신청하려고.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소나무당에서 정보공개 신청하려고. 그런데 이 뒷자리를 지금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알지. 다 알지. 그렇죠? 알지.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던데. 알려지면 국가 안위에 큰 위험이 닥치니까 절대 공개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하여간 이 뒷자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수근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것도 지저분한 사건들이 많지만. 너무 지저분하죠. 이거는 거의 점선이 실선이 돼가고 있고 이거는 거의 끝난 것 같다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빨리 특헌을 시켜야 되고요. 우리가 강력히 목수를 내야 되고요. 행동하는 소나무가 들어가야 된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